CPU 점유율이 올라가긴 하는데 CPU 점유율이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MPG 코덱은 어.. 이게 화질도 뭐 괜찮고 용량도 정말 착하고 어.. CPU 점유율도 정말 낮게 잡아먹는데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재결할 것 예 한 두번 하면 한 번 뭐 이게 오류가 많이 나 아무튼 하다가 안되면은 이게 저장할 수가 없어 그냥 튕겨버려요 아니 코덱 그 어 그래 업데이트 안했을 때는 그냥 그냥 됐었는데 이거 뭐야 어쨌든 좀 대용으로 삼아서 지금 CPU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지만 딴 걸로 했는데 이게 화질 막 겁나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전야보다 전보다 조금 더 안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CPU 전면 겁나게 잡아먹고 아이 이게 왜 업데이트를 했는지 몰라 아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 안 돼 이게 업데이트를 맘대로 하면 안 돼 뭐든지 뭐든지 업데이트를 그냥 하면은 그 업데이트는 이제 막 컴퓨터가 컴퓨터가 뭐 좋은 걸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그걸 해놓나 한 몇 년 된 내가 내 컴퓨터 같은 몇 년 된 컴퓨터는 업데이트 잘못하면은 그냥 쓰던 것도 못 써 쓰던 것도 잘 쓰던 것도 거기서 그걸 이전걸로 돌 수 있나 백 업데이트 아니 다운 데이트 아 다운데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업이 아니라 다운 어떻게 이게 클릭하는 것 중에서 다운데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아니 나는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운데이트를 그럼 참 좋을텐데 아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 큰 고기는 일단 다 넣어 놓고 가방 메고요 아 이거 피그백 필요 없어 피그백 메고 좀 이거 넣어 놓고 됐지? 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크램프스 가방 녹아다녀 진짜 나 뭐 하려고 했던 게 있었나? 나 뭐 하려고 했던 걸 까먹었는데 이거 여기 거미집 좀 거미집 정리하다가 관뒀고요 이거는 대충 뭐 많이 뽑아왔고 세리끄록스 아이도 뽑아왔고요 텐타클 목이 목이랑 이런 건 좀 놓고 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? 나 이거 먹을 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꿀도 없어 꿀도 없어 꿀도 없어 꿀도 잠깐만 이거 하나 먹을게 우와 나 지금 먹을 게 문제이다 먹을 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거 문제이다 내가 먹을 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 이거 그냥 먹어 그냥 먹고 음식을 해야지 음식을 해야 돼 어 달걀 어떻게 잠깐만 고기 이거 말고 괴물고기는 어떠지 않나 이거 괴물고기 아니야 이거 다? 잠깐만 이거 다 괴물고기 아니야 이거? 아 괴물고기네? 야 괴물고기하다 아니 이런 다 괴물고기 같은 식초에 아니 일단 일단 다 만들어 괴물고기 다 어떡하냐 다 육편을 육편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야 이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거만 자 자 일단 다 다 뜯어 다 뜯어 뜯어 다시 말이야 다시 말이야 저 괴물고기 아주 쌓여있어 그냥 벌꿀도 지금 그거 해야 되고 아 나 크램프스 가방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지금 개 백불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 노우 야야야야야야 아 야 이거 왜 필요 없어 아이고 아이야 아 이놈이 스페이스바 제대로 정신이나 차려 어? 벌소리요? 아아 벌소리 나 듣기 싫은데? 위엥 위엥 내가 여기있어 자기가 여기있다는거 싫어하는거 같잖아 어 꿀 많다 꿀좀 많이 많이 떠나야지 일단 어 이것도 일반 고기도 다섯개가 있네 유포는 여기다 놓고 아아야 왜 지금와 와도 와도 왜 지금 오냐 지금 아 아 아 우거시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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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고기 괴물고기 또 많이 생겼어 괴물고기 한가득이야 또 아 아 그 괴물고기 제가 힐링셀브 만드는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에는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힐링셀브 만드는데 꽤 많이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 쟤가 두개 들어가죠 쟤는 뭐가 타가지고 쟤가 나오는거지? 화엄 그 화운드 그냥 죽이면 쟤가 그냥 기본템으로 나오는건가? 뭐가 타가지고 저게 쟤가 되는거 같은데 자 여기 넣고 아 저거 트랩 트랩 아이 냅둬 냅둬 나중에 나중에 아이씨 꽉 찼잖아 일단 이건 넣어놓구요 아 넣어놓지 못하네? 제기라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거 빨리 꺼내 꺼내 이거 30개 다 탈려나? 점점 배가 계속 고프구요 이렇게 하면은 어 보전기간이 꽉 차지 돼지 밖에서 자는거 같은데 지금 좋아요 여기는 여기 몇개 넣었더라 열다섯개였나 점점 괴물고기만 많아지는거 같아 뭐 저거 다 마르면 한번더 하자 괴물고기 너무 많긴 한데 5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넣어야겠지 어 이거 어떻게 넣어야겠지 본격적 자 일단 벌을 따죠 벌골 볼골 꼬리 하나도 없어 맞으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자자자 아이고 맞았어 어 에너지도 한거 봐 잠깐 맞았을건데 오오오 오오오 아 벌따는데도 목숨을 걸고 따야 돼 자자자 오오오오 어데 오 오오오오 오엘너지엘너지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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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가야되지 않겠네 얘네들 비가 오는데 얘네들 비와도 걸고 잘가네 자 일단 꿀 넣어놓구요 꿀 닦아 그리고 어 부메랑을 내가 만들어 놓은걸 어디다 놓자 부메랑 부메랑 아 잠깐만 부메랑 만들려면 통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아 통나무 그만큼 많나 몇개 없지 통나무도 나무도 해야겠다 아 진짜 할게 많아요 책이라 괜찮아 잠시만요 도대체